김들의 택배 왔던데? 뭐야? 안녕하세요! 어! 뭐야 이거? 케이브 신권? 이거 뭐지? 안녕하세요! 어 깜짝이야! 아 왜 그래? 어어어어어! 서프라이즈!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비젠권 올란맨입니다. 이른시간 출근해서 일하고 점심 먹고 일하고 저녁 먹고 다시 일하고 많이 힘드시죠? 제가 큰 힘이 되어드릴 수는 없지만 작은 위로를 드리기 위해 구카스텐을 초대했습니다. 먼저 홀로그램 패키지를 열고 키트 안에 들어있는 필름을 조립해주세요. QR코드를 스캔한 후 휴대폰 위에 필름을 올려놓고 감상을 준비해주세요. 서프라이즈한 일이 벌어집니다. 시작! 그대 나를 나를 잊혔나 그대 나를 진정한 변이 뜨면 영원히 계엉! 비가 내리는 맘 동네 KB증권 페인셋국을 당원해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스마트폰 홀로그램 캡틀을 드립니다